네, 경경압도수사본부 마진규 형사입니다. 압수부 사무실이죠? 어, 마 형사? 오랜만이네. 정말 조선배님이세요? 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팀장님이 데리러 오세요. 마음 바뀌기 선혜. 대장은 누님을 1년 넘게 속여왔잖아요. 지금 여기 조 형사님 자수한 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너 어디서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압수부 사무실로 가고 있는 중이야. 그래? 그럼 자수했다는 소리 들었으면서도 잡혔는지 어땠는지 궁금하지도 않냐? 어차피 허탕이었겠지. 자수할 테니까 잡으러 오라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 경찰이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김검사? 어디야? 조 형사님 잡으러 가는 길이지. 내가 치러니까 그랬다니까 도망가. 무슨 일이시죠? 하... 무슨 일이시죠? 아니요. 저는 성당 안에서 혼자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네. 일단 성당 주변부터 수색해. 네. 잠시만요. 성당 안부터 수색하세요. 신부님 말씀 못 들으셨어요? 성당부터 하시라고요. 한번 더 사halb에 tới 이린 역할을 cavity. 열심히 배우고 싶어요. 너무 힘들دة 정도일이 생겼습니다.